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소문이에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사실 오늘 컨텐츠를 좀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어차피 부부의 날인데 사실 부부의 날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게 된 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부의 날은 사실 요즘에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쩌면 이 부부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집단이 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원래 가족에서 제일 기초적인 가족은 원래 부부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데 이 부부라는 것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은 동성 부부도 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종교가 좀 있다 보니까 동성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고 그래서 오늘 PPT를 뭘로 준비를 했냐면요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해봐도 오늘 이 주제를 왜 생각했는지 참 나도 웃겨요 부부와 연애 그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뭐 연애로서 맺어지죠 뭐 연애로서 맺어지거나 아니면 뭐 좀 어른들끼리 어른이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은 그 결혼정보업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사람을 만나서 그 약간 그렇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 사실 좀 약간 요즘은 그래 업체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 그 결혼정보회사들 좀 많잖아요 가끔씩 저한테도 전화 걸려오던데 근데 저는 요즘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면 그 소개 받으려면 돈 내야 되거든 아 참고로 제 동생 부부는요 그 소개팅으로 만났대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부부와 연애 이성 사람 친구 네 부부의 날 특집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부부가 되기하여 필요한 연인 연인이 생기기 전에 필요한 이성 사람 친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컨텐츠예요 자 그리고 네 지태님은요 좀 연애를 쉰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없는데 여자 사람 친구는 있어요 여자 사람 친구는 있고요 가끔씩 만나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는요 본인이 학위에 달려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부의 날이에요 자 부부의 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혹시 권재도 목사라고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권재도 목사가요 이 목사의 부부가 약간 이 그런 약간 그 교회의 그 교역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 활동 중에서 약간 부부와 관련된 그 뭐냐 교육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5년에 이제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부부의 날을 처음 재창을 해서 아마 그 이제 본인의 그 교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읽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지태의 서재에서 다루지는 않는 책인데 이 책이 있어요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뭐 뭐 음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이수경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 가끔씩 뵀던 분인데 그분이 그 이수경 선생님이 썼던 그 책 중에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뭐 아마 그 제목 맞을 거예요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음 하여간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썼던 그 선생님은요 그 예전까지 매월 21일이 되면 둘이 하나 데이라는 그 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그 모임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그분도 그 행사는 못하고 계실 거예요 음 어쨌든 이 부부의 날이 그 5월 21일이 된 이유는 뭐 간단해요 가정의 달이 5월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이 둘이서 그 하나의 부부가 된다는 그 의미를 그런 가진 날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채팅을 그냥 끌고 할게요 네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 해서 21일이라고 한 거래요 그래서 2003년 12월에요 그래서 원래 이 권재도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했던 이 부부의 날 행사가 이제 민간단체가 만들어진 거야 부부의 날 재정추진위원회 그래서 법정기념일로 만들자 해서 2000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2007년 5월 21일에 국가공인기념일이 돼요 자 근데 공휴일은 아니에요 근데 공휴일이 어떤 적은 있어요 왜 공휴일이 어떤 적은 있냐면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음력으로 세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엔 2010년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부부의 날하고 겹쳤어요 그랬고요 근데 이제 법정 공휴일은 아닌 게 음 이 부부라는 단위가요 단위로 한번 볼게요 그 가족을 이루는 단위 중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요 가족을 이루는 단위 중에 가족은 그 사회의 집단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그 집단이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에서 가장 그 그 필수적 필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요즘 시대에는 예 요즘 시대에는 필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가족이라는 그 규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규모가 부부죠 투명이면 되거든 독신 가족도 있긴 하지만 독신은 빼고 독신을 제외했을 때 보통 부부가 제일 기초적인 가족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일부 가정의 불안함 요즘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 변화가 좀 잦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다가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뭐냐 최근에 유명했던 유튜버 부부도 또 이혼했던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그 남자분은 되게 웃으면서 잘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다고요 음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요 사실 이 부부의 날은 모두에게 다 좀 좋은 기념일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한 40대 50대쯤 가서 결혼하는 만혼이라든지 그 혹시 이제 그 젊을 때 오지 여행가로 오지 탐험가로 활동하다가 그 이제 여행 한 번 여행 한 번 쫙 다녀오고 나서 그 긴급고 활동으로 그 하는 혹시 그 사회운동가 분 중에 그 한비아 비아 자매님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집안이 이제 가톨릭이어서 그 세리명 비아를 따가지고 이름을 비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지금은 60대쯤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은 한 60대가 돼서야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만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하는 분들도 있죠 비혼도 있죠 그리고 저출산 낳지 않는 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 드라마 제목도 있긴 한데 한 번 다녀왔던 사람들한테는 좀 다소 불편한 날 일 수도 있어요 네 좀 한 번 다녀오고 싶네요 음 한 번 다녀오고 싶은데 아 한 번 가서 한 번 가서 그냥 오면 안 되겠지만 음 자 그러면 그래 부부에 대해서 한 번 어원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부부 서로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그 부부 두 사람을 같이 쌍으로 묶어서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옛날에는요. 10대에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게 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1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냐면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몽골이나 원나라, 몽골이나 청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굴욕적인 사대관계를 체결했을 때가 있잖아요. 명나라하고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럴 때 특히 원나라가 그랬어요. 특히 원나라가 몽골이 고려왕실이 원황실의 부마 제후국이 된 거잖아. 제후들 중에서 제일 높은 서열이었어, 제후국 중에. 그래서 고려왕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몽골의 황제 부마가 됐었기 때문에 몽골의 군주, 황제를 가한을 결정하는 쿠릴타이라는 회의도 참석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권위는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런데 이때 고려 말기 때 우리나라가 조혼의 풍습이 생겼어요. 이 조혼의 풍습이 이제 몽골에서요. 황실에 국녀로 들을 여자를 바쳐라 해서 그래서 국녀로 뽑혀서 가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고려 말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고려 말기 때 그 원나라 황후까지 올라갔던 기황후 알죠? 근데 이 기황후가요. 그냥 국녀가 아니고요. 고려에서 뽑혀서 갔던 국녀예요. 고려 출신이에요. 국녀 출신으로 몽골 황실에 들어가서 그 아마 몽골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순제일 거예요. 순제시대 때 황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황후가 되면 그 오빠인 기철이 고려에서 굉장히 뭔가 실세가 됐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려의 왕이 공민왕이었어요. 공민왕이 기철의 일당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황후는 그때 빡쳤죠. 그래서 그 공민왕을 패하고 막 그 다른 왕족을 뽑아서 그 왕에 앉히려고 했었어. 근데 이제 그건 실패를 하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제 조혼의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하면 일단 국녀로 선발이 안 되거든. 결혼하면 국녀로 선발이 안 되니까 이때 딸을 다른 나라에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찍 결혼시켜 버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딸을 가진 집안이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에 해당이 됐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꼬마 신랑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꼬마 신랑이라는 말이 생겨서 이 그래서 이제 그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음 막 남 오히려 남편이 어리고 그 아내가 나이가 많은 그런 부부가 많았다 그래요. 조선왕실도 나이가 많은 왕후가 더 많았어요. 꽤 꽤 많은 편이었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 신랑이 어린데 신부가 나이가 좀 많은 경우가요. 만약에 이제 신랑하고 그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일찍 결혼을 해서 일단 같이 생활한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그 아무래도 서로 같이 부부로 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결혼 생활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게 그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일찍 하니까 아내가 빠르면 10대 후반 아니면 늦어도 20대 초반 정도면 아이를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벌레가 부부 얘기하고 있는데 벌레가 날라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난다. 나라 경제 얘기하는데 파리가 날라다니고 나는 뭐 음 자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보통 일찍 결혼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게 그 몽골에 국녀로 보내지 않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요 인력이 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 농사일에 보탬이 돼야 됐어.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농경국가에서는 인구수가 국력인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인구수가 어느 정도 국력을 좌우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초혼의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20세기가 되면서 초혼 연령대가 좀 올라가게 됐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을 지금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양가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옛날에도 막 서로 아는 지방끼리 우리 서로 사돈맺자 해가지고 어린애들을 막 짝지어 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죠? 그 영화 어린신보? 그 영화 어린신보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거기서 김래원씨하고 문근영씨가 부부로 나오는데 거기서 김래원씨는 대학생 역할이었고 문근영씨는 고등학생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법적으로 결혼은 할 수 있었던 나이였던 거야. 아니 양가 부모가 이미 애초에 그래 결혼을 시키자고 약속을 했던 사이였고 그러니까 문근영씨가 거기서 고등학생이 나이만 넘어가서 결혼시킨 거야.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서로 감정이 쉽게 안 오죠.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문근영씨의 고등학생 역할로 나오니까 집안에서도 결혼은 시켜놓고 나서 생활을 하면서 정해놓죠. 졸업할 때까지는 각방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각방 어쨌든 그런 집안이 있었다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각방 해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는 각방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결혼 가능 연령이 조금 낮았던 이유는요 옛날에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 제도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국민학교만 의무교육이었고 중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고 또 옛날에는요 이제 집안에서요 그 딸들은 뭐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예의상 중학교까지만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어. 뭐 중학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주는 것도 진짜 대단한 집안이었던 거야. 그리고 어떤 집안은 막 중학교까지만 겨우 다녔던 여자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진짜 국민학교만 졸업한 여자분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생긴 학교가 혹시 그런 대안학교 중에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저기 마포구에 이대 근처에 일성여자 중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일성여자 중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그냥 여중여구가 아니에요. 일반 여중여구가 아니고 대안학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위한 대안학교냐면 어렸을 때 이런 사회적인 사회적인 약간 그런 이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인식 문제로 인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여자분들을 위해서 만학의 기회를 주는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어쨌든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에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었어. 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 중에 보통 생일이 지나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거지. 자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만 19세 이상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투표권도 한 살 내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려가게 된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 결혼이 가능한 연령대가 만 19세 이상이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이 전에요. 사고를 치는 남녀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치면서 생긴 자녀를 이게 호적에 동생으로 등록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 뭐냐 혹시 여러분들 만삼아 알죠? 만삼아 코미디언 정만호씨 이 정만호씨가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한 건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아들을요 첫째를 호적에 자기 동생으로 넣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릴 때 애가 생겨버린 거야. 너무 어릴 때 애가 일찍 생겨버려 가지고 결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애가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호적을 자기 동생으로 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하고는 나중에 뭐 이제 애가 생겼으니 어쩌겠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했던 그 나이가 되면서 또 바로 결혼을 또 한 거지. 그래서 결혼을 또 했고 그래서 결혼을 또 했는데 이제 그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둘째는 정상적으로 호적에 등록을 했다 그래요. 뭐 그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만삼아 정만호씨가 그 그 아이 둘의 엄마 분하고는 아마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좀 안타깝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 얼짱시대에 나왔던 그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만삼아 정만호씨가 첫째 아들을 동생으로 호적에 넣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짱시대의 홍영기씨 알죠? 남자분을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얼짱시대에서 만난 그 부부가 있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프리카TV에 고도림님도 있고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 그 홍영기씨가요. 그 얼짱시대에서 만났던 그 남자분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눈이 맞아서 사귀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되게 약간 자유로운 그런 연애를 했다 보니까 너무 사랑이 불탔던 거야. 너무 사랑이 불타서 덜컥 홍영기씨의 그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야. 근데 이 아기가 생겼는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홍영기씨의 남자친구분이 법적으로 만 18세가 안 된 거예요. 홍영기씨가 연상이야. 홍영기씨가 연상인데 홍영 그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그때 그 남자친구분이 나이가 어렸었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홍영기씨하고 홍영기씨의 남자친구분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혼인신고는 늦게 했겠죠.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고 그 아이는 낳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마 지금 남편분 그래서 이제 군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분 이제 군대 갔고 그래서 홍영기씨는 지금 아마 쇼핑몰 사업 하면서 유튜브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그 좀 뭐 경제적 불안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요즘은 빨리 결혼해도 한 30대에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 참고로 내 동생 부부는 20대에 결혼했어요. 내 동생 부부는 20대에 결혼했고 애 생겨서 결혼한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요즘도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도 간혹 그 30대 되기 전에 결혼을 하는 분들 있어요. 요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둘이 서로 잘 맞는다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경우도 있겠죠. 아기가 생겨서 결혼한 경우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 남자와 여자를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겨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참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결혼한 분들 꽤 있죠. 사실 그래 좀 이런 예를 들어도 될 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에 전역한 철구님 철구님 하고 지혜님 연지가 생겨서 결혼했죠. 네 너무 팩트인가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렇고 이제 40대나 50대 이외에 결혼하는 경우를 보통 요즘은 만원이라고 하죠. 내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제 결혼을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 일단은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만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만원 세대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또 사회적으로 좀 문제라기보다는 우려 요소가 있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 요즘은 이게 그 이제 사람이 2차 성증이 좀 예전 세대에 비해서 2차 성증이 시작되는 연령대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2차 성증이 시작되는 연령대가 빨라졌다는 것은요. 여성은 그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그 한정된 개수의 난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2차 성증이 시작되면 한 달에 난자 하나씩 이 배출이 되는 거야. 난소 밖으로 그래서 이제 임신이 가능해지는 건데 2차 성증이 빨라진다. 가임기가 빨리 시작된다. 이 말뜻은요. 곧 폐경이 빨리 빨리 온다는 거예요. 폐경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혼 세대가 증가를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 가임기일 때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출산율에도 연관이 생기거든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인구가 유지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려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면 그래 만원 할 사람들은 만원 하고 아이를 낳을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경우도 있대요. 가임기일 때 자신의 남자를 미리 다 빼가지고 얼려두는 거야. 얼려뒀다가 나중에 그 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요. 그 남자의 정자하고 같이 착상을 시키는 거야. 같이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착상을 시켜서 그때 낳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그런 거 있대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만 낳아서 키우겠다. 그 허수경씨인가? 허수경씨가 그런 싱글맘을 선택했죠. 허수경씨가 그래서 뭐냐 그 이제 결혼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그 이제 그런 수가 있대요. 그 정자를 그 기증을 한 곳에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게 그 남성하고 여성하고 그런 의학적으로 아이를 탄생시켜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제 부부의 뜻에 의해서 뭐 부부가 이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도 있다는 거 음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뭐 최근에 뭐 그래 뭐 뭐 최근에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꽤 주변을 많이 봐가지고 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부가 되는 과정 음 자 일단은 사실 요즘은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연애결혼이 많겠지만요 옛날에는요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의견과 관계없이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결혼 상대를 정해줘서 그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두 그 두 집안이 서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 사돈 맺자 해서 애들은 서로 결혼을 할 줄도 몰랐는데 결혼을 한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사실 이게 금슬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좀 사회 분위기 적으로 이혼을 금기시하는 세대다 보니까 그냥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정해져서 결혼해서 그냥 쭉 그 산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남녀가 서로 정말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 근데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서로 준비과정에서 그 시간 동안 좀 만나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리고 결혼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쌓이는 부부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거야 처음에는 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하는데 그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어?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줄 만하다 그래서 살아가는 부부도 있었다는 거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서로 누군가가 짝을 소개해줘가지고 어? 그래서 만나 보다가 어? 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음 뭐 결혼할 수 있다는 거고 음 그러면서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결혼 전후로 식을 올리기 전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진짜 국룰이었는데 요즘은요 좀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동거인이거든 그 배우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키움 히어로즈의 외국인 야구선수 있죠 테일러모터 테일러모터가 최근에 그 이제 테일러모터의 연인이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자기들 말로는 그 뭐냐 아내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피앙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걸프렌드라든지 와이프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요 테일러모터하고 이 테일러모터의 여자친구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모터의 여자친구라고 불러야죠 그러면 모터의 여자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정부가 지정해준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서 그래서 정부가 지정해준 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외국인 선수의 부인이면요 법적 혼인신고를 했었으면 법적 부인이면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 노동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만약에 그 여자친구하고 혼인신고를 했었다면 네 자가격리할 수 있어요 그럼 모터가 이제 그 당분간은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뭐냐 호텔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동료 선수의 집에서 잠깐 자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테일러모터하고 모터의 여자친구하고 서로 SNS에서 좀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자신의 남편 아내 이런 거를 관계를 증명을 하려면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죠 법적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성당 교적상에서는 혼인성사를 하면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간통 등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었을 때 몇 년 전까지는요 그 간통법 간통법 그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 간통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아마 2015년에 이 간통과 관련된 내용이 그 가정 민법의 그 개정이 이뤄져가지고 그 간통이 이게 그 가정법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게 됐어요 다만 이 간통으로 인해서 기존의 부부관계를 맺었던 부부가 이 간통이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또 결혼을 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것 같아 좀 씁쓸하기는 해요 어쨌든 부부관계가 파괴될 수는 있다 그렇고 어쨌든 그래 새로운 결혼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의 부부의 의무가 있어요 동거 부양 협조 의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래 아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는데 그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서로 일하는 지역이 너무 달라서 매일 같이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뭐냐 약간 그런 부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어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약간 주말 부부 주말 부부는 이제 약간 그 법적 그 호적 관계가 되게 좀 뭔가 주민등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주지가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부양 그 부양은 서로 배우자가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신체적으로 좀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이럴 때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제 826조 이랑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냐 정조 이 정조는요 민법상 의무는 아니에요 민법상의 의무인데 이 정조를 지킨다는 거는요 서로의 결혼관계 사이에 금이 가서도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사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부부의 호칭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가족관계 호칭의 경우는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보통 부부끼리 이제 제 3자에게 결혼한 상대를 일컫는 포괄적인 어휘로 배우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배우자가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그래 그 배우자 그 배우자 어 아니면 이제 뭐 누구의 배우자 약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쵸 뭐 누구님의 배우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보 보통 상대방을 부를 때 제일 많이 쓰는 호칭이 있죠 여보 영어로는 허니 어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아니면 당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유를 뜻하는 너 유 영어로 유를 뜻하는 2인칭 대명사의 높임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요즘은 자기라는 표현은 연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부를 때 자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음 아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음 임자 나이 많은 부부들 등에서는 서로를 부를 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사극에서 이보시오 임자 하는 그런 말도 있었죠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남편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호칭 제3자에게 지칭할 때는 남편 그이 바깥사람 이렇게 그 뭐 표현하는 방법 그 표현 등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요즘은 바깥사람이라는 얘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 왜냐면요 남편을 바깥사람이라고 하고 아내를 안사람이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 음 자 그리고 이제 서방 서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처갓집 사람들이 남편을 말할 때 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 애비 아범 해서 그 아이가 있는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 음 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아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군 상대방의 남편을 부르는 높임말 자 그리고 이제 현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한자어인데요 사망한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충문이나 지방에서 남편을 현벽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손윗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일 때만 현자를 붙이고 남편을 의미하는 글자는 벽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즘은요 그 아내가 어릴 경우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오빠라는 표현을 좀 쓸 때가 있죠 그래서 윤댕님이 대돈님을 부를 때 오빠라고도 부르더라고 음 그런다고 해요 그 한나님은 그 친구였던 분하고 결혼됐다고 음 어쨌든 뭐 그러네요 그래서 내 동생하고 제수씨도 내 동생을 오빠라고 불러요 한 살 차이라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아내에 대한 호칭 음 그래서 아내에 대한 호칭 이제 그 사모 우더르대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죠 뭐 그래 스승 사장님 음 아니면 뭐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의 부인을 보통 사모님이라 부르죠 음 보통 그래서 사모님이라 부르고 그 그 다음에 아내들 아내 남편이 제3자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보통 아내 집사람 안사람 뭐 이러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집사람 안사람 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게 되죠 음 그리고 이제 마누라 근데 이 마누라라는 단어가 요즘은 그 마누라는 단어가 조금 그 퇴색이 됐는데 원래 조선시대 때요 세자빈을 극존칭에서 높여 부르는 표현이 마누라라는 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급사회의 붕괴 후 서민들도 이 마누라라는 표현을 뭐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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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존칭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부인이라는 표현은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는 남편이 부를 때 사용한다 응 그래서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 승훈이 아빠 옛날엔 그랬었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가라는 표현 이 아가라는 표현은요 보통 시부모가 며느리를 좀 그 친근하게 부를 때 그 쓰는 표현 응 새아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 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고실 망실 현실 이런 표현은 사망한 아내를 지칭하면서 충문 또는 지방에서 쓰는 역시 한자어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현실은 현자가 연상의 아내일 때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 여사라는 표현은요 중국에서 후궁을 섬기던 여관을 부르던 호칭이에요 후궁을 섬기는 여관 그 여자 내관 응 여자 내관이에요 내시가 아니에요 응 그 환관이 아니에요 고자가 아니에요 그 부르던 그 호칭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존칭으로 쓰는 여사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지금은 공식적으로 누구 여사 누구 여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그냥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여사 아니면 그 보통 대통령의 가족들한테 그래서 대통령의 그 모친 또는 대통령의 부인 이런 분들을 여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고 처 처는 윗사람에게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 쓰는 한자어 라고 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언어들이 있었다 응 하고 이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하려면 일단 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인 서로 깊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와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할 애자에 사람인자를 넣어가지고 애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애인보다 좀 더 그러니까 애인은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부를 때는 연인이라 부르는 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요 연인은 이제 영어로 직역하면 커플이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서는요 애인의 범주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서로 사귀면 서로를 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요 남편이나 아내를 애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연애 중일 때는 그 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제가 중국어를 좀 배웠으니까 그 원래 중국 이제 중국어로요 중국어로 친구가 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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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중국어로 벙요 라는 표현이 있고 근데 남자친구라는 표현은 내가 굳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자친구라는 그 표현이 중국어로 니 벙요 니 벙요 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그러면 여자인 친구를 니 벙요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중국에는요 여자 사람 친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여자친구 말고 여자인 친구 여자 사람 친구라는 표현이 니 싱 벙요 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진짜 중국어는 있어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여친하고 여사친을 구분해서 부를 수 있어요 중국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고요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애인이라고 부르면요 되게 불륜적인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요 그 첩이나 정부를 뜻하는 말이 애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애 중인 사람은 연인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이후에 원래는 그 전에 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좀 그 약간 그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애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정식 부인이 아니고요 그 첩이나 아니면 그 정부 정을 준 남자 뭐 약간 이런 그 정을 준 사람 해가지고 그런 불륜의 의미로 쓰이는 게 일본에서의 애인이라는 말이래요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이시때루라는 그 표현을 쓰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 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야멜쌤 야멜쌤 하고 만날 수 있게 되면 그분하고 한번 그 그분쌤한테 한번 좀 물어보는 걸로 음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영어권에서 영어권에서는 러버 사랑하는 사람 러버라고 부르면요 이거는요 영어권에서 러버라고 부르면요 관계를 위한 상대라는 느낌이 좀 강화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영어권에서는 남자친구면 Boyfriend 여자친구면 Girlfriend 이렇게 부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도 사실 얘기할 거긴 한데 영어권에서 남사친하고 여사친을 부를 때는요 Boy 더 Boy 띄우고 Friend 그리고 Girl 띄우고 Friend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그렇게 부르는 게 좋고 그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영어권은 그래 영어권에서는 그렇고 이제 요즘 영어권에서는요 캐주얼 러버라는 그 또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런 좀 그 어중간하게 그 썸타는 관계 있죠 그 썸타는 관계가 캐주얼 러버예요 음 참고로 그 캐주얼 러버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동영상으로 소개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최근에 결혼하셨더라고요 음 자 그렇고요 그 이제 이성친구 자 이제 이성친구 이성친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원래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는 원래 표준어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영어에서요 보이하고 걸을 프렌드라는 단어하고 띄우면요 남사친 여사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이 어원의 의미는 사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증가한 추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친구야 다른 나라에서 그냥 그 프렌드 또는 뭐 그래 클라스메이트 학급친구 학급친구는 뭐 클라스메이트 뭐 이럴 수 있잖아 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엔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관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그 희미해진 관념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이제 좀 그런 거리가 그 인간관계의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의 취미는 이거 여자의 취미는 이거 이런 게 그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막 그 익스트림한 그 스포츠를 취미로 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뭐 남자분들 중에서도 뭐 약간 뭐 뭐 그래 뭐 바느질하고 아니면 뭐 카페를 가거나 음 아니면 뭐 좀 뭐 약간 그 사교 음 사교무이 뭐 이런 데 가는 그런 남자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어요 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약간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적인 의미 교양 교양 지식 차원에서의 그 의미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일단은 여기서 녹화를 끊고 이제 2부 2부 그러면 이제 그 부부와 이성친구 이성사람 친구 이런 걸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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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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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